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ㄹ, ㄹ까 말까 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게요. 동사 ㄹ, ㄹ까 말까 하다. 저거 원파요. 저거 원파는, 부처 매일 생 одна. beans 뵈 cooling 바다. 저거 원파니 도시오. 저거 golfey manera. 더 strategic Rain, 의 exca야usta cylinder 수행하겠다. 추디아 다 지효 왜인다. 러니까 말까 하다. 잔 als 러니까 말까. 여능 노 gri learns 법라 vaAPS 금요일까 말까 하다. 비하얼라고 했을까 말까 하다. 먹다 더 hasn't 려워 놀 harness 면까맑은 말까 하다 운동하다 더 환어 운동할까 말까 하다 동치 ㄹ ㄹ까 말까 하다 저비엔 하다 더 부산 그이티 환청 고민하다 잔 나오 망설이다 여유 고민 중이다 잔 잔 나오 생각 중이다 잔 스카우 第一個例子 因為有一點貴 在煩惱要不要 마이 有一點貴的韓文是 조금 비싸다 因為有一點貴 비싸다 더 아소서 비싸서 後面要用的動詞是買 買是 사다 췄掉 다之後 사下面沒有 외인 所以要用 ㄹ까 말까 하다 살까 말까 하다 最后面 하다 더 부산 워만 가이청 고민 중이다 잔 나오 고민 중이다 거의 시 고민 중이에요 조금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因為有一點貴 잔 나오 要不要 마이 조금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조금 비싸서 조금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第二個例子 因為工作太辛苦 주 虛煩惱要沒有 외인 所以要用 ㄹ까 말까 하다 그만둘까 말까 하다 저 비해는 예스 하다 비해는 청 생각 중이다 쨍가 중이다 쨍쌍 생각 중이다 더 고위시 생각 중이에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말까 생각 중이다 그만둘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놔 서서서 돼서 옷이 오래돼서 옷이 오래돼서 버릴까 말까 말까 하고 있어요 옷이 오래돼서 옷이 오래돼서 버릴까 말까 하고 있어요 디스 거리지 시 그래서 因为身体有一点累 再犹豫 要不要去运动 身体有一点累 的韓文是 몸이 조금 피곤하다 因为身体有一点累 所以要用 피곤하다 더 아사어서 피곤해서 后面要用的动词是 去运动 운동하러 가다 운동하러 这边的 러시 왜 러 表示目的 운동하러 가다 去运动的意思 去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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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下面没有原因 所以 갈까 말까 하다 这边 要用 有语 这个词 하다 变成 망설이다 망설이다 是有语 的意思 这边 也是 所以 去运动 之后 망설이고 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운동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운동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운동하러 갈까 망설이고 있어요 第五个例子 因为下大雨 在烦恼 要不要去旅行 下大雨 的韓文 是 비가 많이 오다 因为下大雨 所以 오다 와서 와서 비가 많이 와서 后面 的部分 要用 的 动词 是 去旅行 여행 가다 去掉 去掉 打之后 가 下面 没有 原因 갈까 말까 하다 这边 하다 的部分 我们改成 고민 중이다 在烦恼 고민 중이다 거의 是 고민 중 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여행 갈까 말까 고민 중 이에요 因为下大雨 在烦恼 要不要去旅行 비가 많이 와서 여행 갈까 말까 고민 중 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여행 갈까 말까 고민 중 이에요 띨리우 거리 就是 因为 if 有点 小 在 想 要不要 퇴火 衣服 有点 小 더 한文 是 옷이 조금 작다 작다 是 小 形容 词 这边 也是 因为 所以呢 작다 나서 작아서 옷이 조금 작아서 后面 是 退 退 더 한文 是 반품 하다 去掉 다 之后 하 下面 没有 原因 所以呢 할까 말까 하다 반품 할까 말까 하다 좌 변더 하다 가이청 생각 중 이다 생각 중 이다 너 거의 생각 중 이에요 我在 想 我在 思考 中 옷이 조금 작아서 반품 할까 말까 생각 중 이에요 옦 옷이 조금 작아서 반품 할까 말까 옷이 조금 작아서 반품 할까 말까 생각 중 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